누군가 내 목표에 대해 묻는다면 그것은 낙엽 하나까지도 제어하는 완벽에 가까운 움직임 비록 아무도 그 완벽을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신입인가? 역시 공채는 다르구먼 한손 내공 액션 무역 4명 전화 지금 다음으로 다세요 누군가 내 목표에 대해 묻는다면 그것은 낙엽 하나까지도 제어하는 완벽에 가까운 움직임 비록 아무도 그 완벽을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신입인가? 역시 공채는 다르구먼 한손 내공 액션 무역 4명 전화 지금 다음으로 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